마지막으로 짝꿍 게임을 통해 베스트 짝꿍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짝꿍을 탈색시키기 위한 그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짝꿍 노래! 짝꿍들은 한 팀이 되어서 초승만 보고 노래 제목을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정답을 아는 팀은 2인 삼각 달리기를 해서 가장 먼저 이 바닥에 있는 왕관을 머리에 쓰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용 씨는 소중한 짝꿍이 지니이기 때문에 광희가 잠시, 그럼 지니는 저희가 잠시 알겠습니다 지니, 지니, 지니 초승! 주세요! 뭐야, 뭐야, 알아, 알아! 자, 누가 잡았나요? 우리 머리 써주세요 잠시만요 맞을까, 저거? 자, 정답은요? 알겠어요 네 우리 한 거 아니야? 정답은? 네, 잠시만요 정답은요 정답은? 정답은 한 3초 뒤에 gun Flahy done 정답은? 4 3 2 불홍 불닭 autos LGBT! hasta ôi 지니 진짜 아 뭐였어? 해 형 첫 번째 하트 타이얼은 마크 유태가 가져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